오늘은 75호 읽기 연습이네요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을 가지고 오케이 열려라 열렸는데 어디 구석에 가있네 이리와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이브하니 그쵸 왜 사람들은 세이브하니 네 사람들은 세이브하니 세이브하니 그쵸 오케이 사람들이 머니를 피기뱅스 속에 세이브하는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여섯가지 질문 중에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했구요. save의 뜻은? 적응하다니까 누가다 만드는... people save의 뜻은 뭐였는데? 그렇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적응하다 라는 하다시 속에 들어 있던 do가 이렇게 people은 앞만 길어 봤자 day죠. 그래서 does가 아니고 do가 숨어있다가 물어보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money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at? in piggy banks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그래서 뭐였더라?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그렇죠.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오케이. 잘했구요.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will go will answer that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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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will go는 대답할 것이다. 그 질문에. 그렇죠.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저 질문에 대답해 줄 건데?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라고 물어봤더니?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됐습니까? That question은 앞만 길어 봤자? 네.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그것을 대답해 줄 거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모르듯이 자기 알고 있구요. 가볼까요?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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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what인데? What? 응. 아,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작은 소년이었다. 과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He. 지금 어린 소년이면? 지금 현재 어린 소년이면? 윌버? is a little boy 인데? 이게 옛날 얘기잖아? 그렇죠. 윌버가 어린 소년이었던 건 언제 얘기야? 그래서? is a bugger형? was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윌버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윌버 was a little boy. 윌버 was a little boy. 꼬맹이였단 말입니다. 꼬맹이였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매우 대견한 생각을 하고 실천했죠. 그걸 실천했죠. 오케이. 다음 문장.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제 뜻은? 그는 살았다. 작은 마을에, 미국에, 있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시가 지났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 살았니? 응. 그는 살았니 과거에요. 왜?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지 물어보고 과거에 어디서 살았다고 대답하는 거잖아. 누가, 그가 뭐했다, 살았다. 누가, 그가 뭐했다, 살았다. 누가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위에 볼까? 누가, he가 뭐했다, lived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그렇죠. 비동사죠. 그렇죠. 와우. 지우는 뭐 이런 게 보이나봐.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어? 단어 할 때 분명히, 응? 이거 배웠지? 이거 무슨 뜻인데? 하다시. 그건 무슨 씨인데?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지. 그러면 이 속엔 두가 들어있으면 모습이 어떻게 돼? 두가 들어있어. 이렇게 되겠지? 응? 더즈가 들어가면. 더즈가 들어가면. 더즈가 들어가면. 근데 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디드. 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그래. 자, 그러면 그가 살았다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그 중에서? 디드니까. 그가 어디 살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니? 그렇지. 아이고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디 살았었니? 응? 응? Where did he li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응? 응? 오는 대신. 다시. 알겠습니다. 그렇죠.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Where did he live? 됐습니까? 흰은 누구 대신 왔어요? 윌버. 윌버 대신 왔죠. 윌버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Where did he? Where did 윌버 live? 계속해서. 다음 문장. One day he bought a piglet. 뜻은? 어느날 어느날 아기돼지 아기돼지를 구입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기돼지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왓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날 무엇을 샀습니까? 궁금하면? 왓 왓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 그가 뭐했다 샀었다고 영어에서는 힛 버그트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 그렇죠 버그트에 대해서 우리가 버그트는 만들어진 방법이 뭐 속에? 바위 속에 아이고야 양이 들어가게 되고 디드가 들어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묻고 싶으니까 만약에 또 이런것도 있죠 그가 사지 않았다는 뭐예요? 그가 사지 않았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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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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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여기서는.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뭐라구요?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그것이 Wilbur보다 더 커졌을 때. 자 bigger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bigger는 원래 모습은 big 이었겠죠. big의 뜻은 큰 인데. bigger 하면 무슨 뜻이다? 그래서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igger가 뜻이 더 큰 이니까 뭐뭐 보다 더 큰 이란 말 만들 때 좋고. bigger than 하면, bigger than 뭐 예를 들어서 bigger than, bigger than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bigger than 백두산 하면 뭔 뜻이겠어? 큰 이란 뜻이겠죠. Mount Everest is bigger than 백두 Mountain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 백두산 보다 더 크다. 비교하는 거죠.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다. 그렇습니까?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Wilbur. 그렇습니까? 엄청 커졌으니까 이제 키웠으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선생님이 생략된 말 표시했는데 생략된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OK. save 뜻이 뭐야? 정보됐다. 그럼 무슨 C야? 그럼 여기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니까 누가, 다 를 만드는데 이 누가는 앞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생략됐지. 그래서 여기는 뭐겠어? 당연히. OK. then Wilbur sold the pig and he saved the money to have sick people. 이렇게 된 거죠. 여기 Wilbur sold 보여요? 누가 다 줘? 그 다음에 hit saved 보여요? 누가 다 줘? 그렇죠. 뭐를 가지고 둘을 붙여놨어? 핸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Wilbur가 sold the pig 했고 그리고 Wilbur가 save the money 했다라는 거 두 개를. 어차피 이게 Wilbur가 여기다가 원래 Wilbur sold 했는데 여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다가 Wilbur를 또 써야 돼. 귀찮아 안 귀찮아? Wilbur sold the pig and Wilbur save the money 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he로 줄였어. 근데 사실 he 할 필요 없어. 누가 save 했는지 뻔하게 알잖아. Wilbur가 sold 했는데 Wilbur 아빠가 save the money 했겠냐? 됐습니까? 아니면 Piglet이 save the money 했겠냐? 당연히 Wilbur,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뭐 해 버린다? 생략해 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는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무슨 뜻일까요? 네. 네. 다. 응. 그렇죠. 그런 다음이란 뜻이겠죠. 아. 파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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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k people을 헬프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Wilbur가 한 행동 두 개를 엔드를 가지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Wilbur가 한 행동은 첫 번째. sold the pig 했지. 그런 다음에 he saved money. 돈을 저금한 거지. 돼지 팔고 저금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는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the big was bigger than Wilbur를 죽여 놓은 거야. 됐습니까? 뭐야? 잠깐만요. after the pig was bigger than Wilbur가 뭔 뜻이길래? 아 아 데이가 weaver 보다 더 커진 다음에 그의 팔고 저금했다. 됐습니까? after 단은 뭐 대신 왔다고요? after the pig was bigger than Wilbur 대신 왔다고요. 댄이 뭐 대신 왔다고요? after the pig 비건 than Wilbur 무엇을 빼먹으면 안 되죠? 비건은 어떤 신인데? after the pig was bigger than Wilbur after the pig was bigger than Wilbur 뭐라고요? 더 커진 다음에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그 중에 did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누가다 있죠? 누가 he가 뭐 했다? saved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다시만 얘기하지 말고 Do, đó, Does, Did 제가 어? 그 다음에 투've sick people 이 부분 중요하죠? orum ledge 왜 증거 Lust 어떻게 지효에게 보여주면서 소금했단 얘기고 돕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가지 이 부분 있죠 to have sick people이 이런 뜻이 됐으니까 여섯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자 요 부분만 너무 복잡하니까 요 부분만 가지고 묻고 답합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 혀 라는 말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그는 돈을 왜 저금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왜 Y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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